1년 전에 저를 봤어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려를 드릴게요. 깔끔하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 나이를 먹으셨어 기주님이 남편 걱정은 남편 걱정대로 하셔야 되고 또 본인 딴에도 뭐를 하고 싶은데 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아까운 사주의 팔자다 본인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 때문에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핑계를 삼고 있는 솔직히 따지면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이 나이에 내가 또 뭘 하나 경험을 해보기도 좀 뭘 하고 또 어떤 경력 경험이 많이 없듯이다 보니까 돈은 벌고는 싶은데 뭐는 하고 싶은데 내가 멈춰진 운세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 오로지 남편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사식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선 건 우리 딸의 따님의 어떤 그 혼인 대기일사 때문에 나름대로는 걱정도 됐고 근심이 됐는데 들어섰지만 우리 기주님이. 사후 자순이라 표현을 할게요. 이제 사위가 될 사람. 마음이 그렇게 흠뻑하고 만족할 정도로 들어오진 않아. 그냥 둘이 좋다면 보통 부모들이 그냥 너네 둘이 좋다면 이렇게 가는데 내가 결혼에 참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핫하고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집도 그렇게 막 뻣어있는 집도 아니지만 쟤네 집을 갖고 다 탈 수도 없고. 왜 이왕지사 보내는데 근데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단단하게 있는 집안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뿐인 건데. 거기에서 내 딸이 더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어서 끌려가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얘가 이혼 수가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 중에 하나인 게 우리 기주님이시다 그러셔. 맞죠? 그러다 보니 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입병 사춘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충기라고 설명을 할게요. 28살 아우스의 어떤 내가 마음의 상처. 아우스가 지나면서의 어떤 반란. 그러니까 판란이 바람이 불면서 그것이 30살로 들어왔는데 올해 3자가 들었다. 올해부터. 그러다 보니 얘가 지금 원래는 얘가 얘 자존심대로 가는 아이예요. 따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길을 정확히 가는 아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아까운 건 자기가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았고. 또 어떤 회사 정도를 갔을 때 자기가 노력과 어떤 자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러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고 있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다 보니. 자기의 어떤 대 자기의 어떤 감을 눌려버린 거야. 그래서 좀 아까운 사주긴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집에서. 네. 자기가 이제 나이가 찼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 집에서 빨리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고 엄마가 시집가라고 재촉한 것도 없고 아빠가 시집가라고 재촉한 것도 없으시다. 그런데 자기 혼자 저렇게 고집이 확고해서 상처를 입은 것이 자기가 또 상처를 입어서 누구를 또 사귀느니. 그냥 이 사람이라도 내 성격이라도 맞춰주고 사니. 아니면 내가 성격을 맞춰주고 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놓으셨는데 까타로기가 그지없어요. 여기에 이제 남자를 놓았을 때.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의 자손을 가지고 나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궁합을 봤을 때 되게 많이 여기 우리 따님이 여기 되게 많이 맞춰줘야 돼. 엄마가 그걸 알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쑥 들지는 않는 거야. 성실해 보이기도 하는 것도 같은데. 뭐 직장을 가지고 나서 특별히 흠을 잡을 수도 없지만 완벽한 직장은 아니고. 그럼 내 딸도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면 내가 알릴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뜨뜩. 뭔가 탐탁치 않은 부분이 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따님이 여기 만나는 남자친구. 따님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가여워 보여. 가여워 보여서 멋있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집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3충기 2충기도 아니고. 벗어나고 싶은. 그게 올해 들은 삼재판라네. 그리고 이 따님은 마음을 확고하게 먹었어요. 먹었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반대를 해도 만날 거고. 정말 둘이 이별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금전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물어본다는 것은. 글쎄. 평범해요. 평범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직은 상견례 이런 건 안 하셨죠. 이쪽에 우리가 집안을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뭐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많지가 않아 보여. 그럼 둘이만 먹고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혼을 할까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엄마가. 그래도 또 자기 딸이 먹여 살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혼을 안 하는 거. 이제 애가 마음이 여리니까 가서 마음고생이 심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할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 지금 걱정하는 것 때문에 때쯤이기는 해서. 왠지 모르게 내가 속연차 나서. 확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러지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올해 얘는 아무리 밀고 붙여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네들끼리 이미 얘기가 됐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상견례를 못 시켜줬다 그래도. 또 자기네들끼리는 얘기가 돼서. 엄마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또 아빠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 시집 보낼 돈은 없지는 않아요. 엄마야. 그렇지만 엄마가 제일 걱정하는 거. 마음고생합니다.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하려고 되게 애쓸 거예요. 여기 남자친구 여기서 딸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딸이 더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거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고 가고 지금은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그 정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좀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받아준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를 받아줘야 돼요. 어떤 변수 어떤 좀 예민함 이런 거. 그런데 둘 다 성격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딸도 약하긴 하지만 예민해요. 엄청 그리고 이목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 따님이시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는 인정을 안 해야 돼서 무더니도 그걸 덮고 갈 것 같고 여기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궁합을 보자 그러면 둘이 그냥 올수록 잘해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원진쌀, 상추쌀 이건 없어요. 그리고 앵간은 부딪히고 싸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남자가 따님한테 끌려가는 영국이에요. 엄마가 보기에는 딸한테 딸이 남자친구한테 딱 끌려가는 것 같죠. 남자친구가 남자가 대가 있었으면 좋은데 살짝 딸한테 끌려가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말을 해서 끌려오는 상태예요. 그것이 결혼하고도 바뀌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바람, 아빠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왜냐하면 아빠가 사람의 뒤통수를 많이 맞아요. 엄마야, 아빠라고 하면 남편. 그래서 솔직히 나도 남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두 분이서 여기 따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근데 그 운세가 딸한테 간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뒤통수, 믿었던 곳에 발등 정확해요. 성격이 아빠의 반 닮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변수가 없어야 돼. 그리고 저 아는 사람은 다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봐. 이게 우리 따님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다. 그것만 엄마가 반대를 할 일이 아니라 내 딸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가 내가 정말 노안이어서 내가처럼 노안이어서 못 알아보는 건가요? 아니면 나의 너무 우려 염려증인가요? 걱정증인가요?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건 모든 엄마들의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반대를 한들 결혼을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근데 올해는 넘겨라. 올해는 넘겨라. 언제쯤? 내년 정도 가서 해라. 단, 이 두 내년에 사람도 상견례를 하지만 이게 우리가 여탐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양반들 조상합의 시켜라. 결혼 날짜 잡고 결혼 날짜 잡고 결혼식을 잡으면 그때 가서 해라. 이 아이는 가을 아니 이 아이는 올해는 안 넘기려고 할 거예요. 어차피 사귈 거 빨리하든 연초에 하든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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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에 하든 뭔가 우길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그래도 만약에 올후반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너무 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5월 1일 날 결혼하는데 예식장을 견적을 한 번 보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내가 대답은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요. 솔직히 상반기나 하반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변사만 없으면. 근데 따님이 이번에 남자가 만약에 이별이 있으면 중요한 건 얼굴이 못생겨서 남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매번 이런 남자만 들어와요. 팔자가. 그래서 이번에 자기도 뭔지 모르게 내가 예감에 직감해서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알콩닭콩이고 연애한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는 않았다 했고 치니까 어린 마음에 저러나도 싶을 텐데 자기가 자기의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서두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못났을 것 같으면 딸이 이 정도까지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석연 차는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좋아한다는 게 어쨌든 그냥 조건상 뭐 크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저기하지는 않으니까 성격도 이 정도면 됐고 뭐 직장도 이 정도면 됐고 그리고 또 뭐 이 정도면 됐고 서로 맞춰가면 되고. 그니까 자기 기준에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면 됐고 이렇게. 그게 아빠랑 똑같다고. 성격이. 우리 남편분이랑 똑같아요 남편도 자기의 고집이 확고해요 그래서 이 정도에 들어있으면 된 거야 누가 얘기를 해도 똑같다고 못 꺾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집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둘이 결혼한다는 소리는 나와요. 9월 가면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조상이 합의를 시키세요 그러고 나면 이혼의 수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엄마가 반대해도 석연 차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 살아라고 마음속으로 빌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걔가 보시다시피 마음이 여려요. 다른 남자 만나도 여려. 그러긴 그러기는 하는데. 다른 남자 만나도 여려. 원래는 얘 결혼이 서른 넷에 들어있어요 셋이나. 서른 셋이나 서른 넷에. 근데 얘가 우기는 결혼을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게 해주세요 할 수 없잖아. 그죠 알아서 자동으로 헤어지는데 올해 헤어지면 이별 수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올해는. 결혼은 하나가 들어있긴 해 미세하게 근데 그걸 자기네들끼리 화의를 하면 끝이야. 그러니 헤어졌으면 그것까지만 보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시켜두고 싶으시다 싶으면 생이별은 만들지 마시고 내년 정도 가서 결혼을 시키는 걸로 가시면 올해의 어떤 상태를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 결혼하면 내년 정도에 하자 우리가 올해 들어오는 삶제고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내년 정도는 그래도 좋다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대에도 둘이 헤어지지 않는 이상은 엄마 반대를 우리 따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 그래서 요 부분은 올해 이별 수는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똑같아요 구 월에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 월 십 월에 들어있어요 헤어짐 수가 우리 여기 따님분만 보자며 그 때를 넘기면 이분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음 근데 얘가 한 번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더 이상 남자에 대해 사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딸이 그렇게 상처 자꾸 맞다보면 자기가 남자를 안 만날 것 같아. 요런 부분도 있고 그게 자꾸 끼어드는 거야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래 다른 남자를 만나도 엄마가 내 성에 다 안 찰 수가 있어요. 그래 좀 이 정도면 됐고 바보스럽고 끌려가는 게 맞습니다 본인 딸한테는. 그래요 그러니 한 번 정도는 만나보셔서 얼굴 봤어요 얼굴은 봤어요 한 번 정도는 더 만나봐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파악을 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아니다라고 내가 한 번만 보고 상견례 자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저녁이라도 한 번 먹어보자. 뭐 이렇게 보자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다 보면 부모한테 하는 거를 우리가 따님이 볼 거예요. 부모한테 못하는 거는 또 예의는 싫어하는 따님이라서 그래서 그때에서 보자 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으세요. 그게 맞아요 엄마 괜히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견례 자리만 나오는 것이라 그땐 예의를 하고 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저녁 초대라든가 두 번 세 번을 더 만나게 되면 순간순간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의 눈에 가시면 따님 눈에도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판단하게끔 아이한테 어떤 길을 열어주세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 너고집도 좋지만 한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한테도 내 부모한테도 잘 안으면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나도 보면 마음이 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역시 이건 안 돼. 그러면 그걸 얘기하다 보면 또 따님도 그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갖고 결혼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마음은 약할 수는 있어도 아무나 갖고 막 결혼하니 이런 딸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올해의 혼인 내길사는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없어요. 엄마도 우기진 것이 아니라 딸도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래 결혼하면 이혼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좀 보시되 이대로만 냅두지 말고 알았어. 그럼 조금 더 엄마가 겪어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만남의 자리를 많이 가져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사람이 딱 근데 천생연무이다 이건 안 나오지만 딸이 서른세 서른 넷에 혼기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 요거까지 가면 노처녀인 거고 아직까지 노처녀는 아니지만 얘가 확고하면 고집이 뚫리지 않을까 얘 눈에 보이게끔. 정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집안도 필요하구나 라는 눈에 깨우치면 아이가 어떤 이별수를 껍질을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별은 들어있습니다. 기쁘진 않죠. 이별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렇죠. 왜냐면 딸이 또 아픈 거잖아. 슬픈 거잖아. 왜냐하면 얘가 아홉 수에 어떤 상처를 받아야 될 아이거든요. 그게 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별을 했든 만나던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든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서 그걸 뒤뿐 만난 남자는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거야. 자기는 위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결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기회를. 그래서 딸이 볼 수 있는 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공부는 안 하겠지. 안 해요. 아까워. 그러니까요. 아까워. 자기 주제를 너무 눌러놨어. 근데 얘 왜 삼재풀이를 안 해줬어요? 삼재풀이요? 응. 삼재풀이 하면 좀 나질까요? 뭐가 나지기 위해서 삼재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들삼재에는 뭐가 하나 터지면 그게 따라 들어오는데 얘는 9세의 운세가 따라 들어왔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거를 끊어줘야 된다고 해서 또 31, 아니 아무튼 이때 삼재가 들어왔단 말이야 올해. 그것이 3년에. 올해부터 삼재 아니에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선물 9살 때의 어떤 아픔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애예요. 근데 그 딛고 일어난 게 2년으로 사람으로 이별을 겪었다 사람을 다시 만난 거란 말이야. 그것이 또 따라 들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운에 해방을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재 정도까지는 엄마가 정말 내 딸이 잘 살기를 바란다면 조금 풀어놓으시는 게 좋을 수준이라 이렇게 일러주셔. 아시겠죠? 잠깐만요. 얼굴이 Casual 19 viv, 그 다음 입이 양념의 상 tail. Book마 fo hogy possibil Ny